네 오늘은 신소장의 시그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벤자미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무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무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노바렉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인데요.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 건강기능식품을 왜 가져왔냐면 코로나19 때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빛을 못 발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앞으로는 평소에도 면역력을 기르는 연습을 그냥 일상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기식 시장이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과 안 떨어진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나비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결국 운동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거다. 그래서 60대 이상 홍삼 명절 때 사주는 거에서 이제 20, 30대도 먹기 시작한다.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그런 장밋빛 전망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안 흔들리고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꺾였어요. 지금 4대 업체들의 흐름을 보면 일단 콜마 B&H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먼저 졌습니다. 콜마 B&H가 2020년 3월이죠. 우리 3월에 전부 다 글로벌 팬데믹이 와가지고 주가가 거의 다 박살이 난 상태가 3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구 보고 지금 다 박살이 났었던 때인데 그때의 기점으로 바로 4월달부터 급등을 해서 18,950원이 7만 2,900원까지 갔는데 그 초반에 너무 시세를 내서 그런지 콜마 B&H는 8월달을 정점으로 작년 8월달을 정점으로 그냥 시세가 꺾여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흐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업체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서흥이 한 8월달에도 마찬가지죠. 8월달 정도까지 얘도 같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꺾였고요. 그 다음에 테크를 탄 게 뉴트리 라는 업체인데 뉴트리가 2020년 3월달부터 같이 5월달 정도까지 올랐고 그때 이제 콜마 B&H가 많이 올라 버리는 바람에 얘는 이제 졌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2021년도 들어서 뉴트리는 신고가를 갱신했죠. 지금 콜마 B&H는 2021년도 들어가지고 고점을 낮추면서 저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가져온 노바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콜마 B&H랑 서흥이 갈 때 모든 게 갈 때 다 같이 가고 2021년도 들어서 노바렉스랑 서흥이랑 콜마 B&H는 이탈을 했고 노바렉스랑 뉴트리가 2021년도 들어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노바렉스랑 지금 뉴트리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좋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올해 작년이죠. 작년 7, 8월달이 마지막이었고요. 노바렉스랑 뉴트리도 이제 그 고점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다 20개월 선을 깨버린 상태입니다. 20개월 선이 붕괴되어가지고 시세가 일단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봤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 3분기까지 간 거 2021년 초반에 2분기까지 또 간 게 틀린데 네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지금 작년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노바렉스는 작년 2분기에 67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3분기가 59억으로 줄어들었고 작년 이제 마지막 4분기 확장치가 나올 텐데 80억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네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뉴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뉴트리도 작년 2분기에 63억이었는데 작년 3분기가 31억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63억으로 다시 올라오는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흥도 지금 작년 2분기에 230억 나왔는데 작년 3분기에 117억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또 작년 4분기는 이제 154억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확정치는 아직 안 나왔죠. 작년 4분기께 이제 올해 나옵니다. 실적이. 콜마 BNH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2021년도 2분기 23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에 162억.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절반 정도로 축소된 상태가 나와서 미리 반영해서 지금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마 BNH랑 서흥은 미리 빠진 거고 노바렉스랑 뉴트리는 좀 더 버티다 빠진 거고 그 차이는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위드 처음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좋다고 했는데 중간에 또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가 또 이제 나오면서 다시 그렇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면 안 좋죠. 코로나19로 수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위드 코로나로 되니까 오히려 죽었어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면역력을 넓힐 거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장기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수혜를 너무 많이 버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더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다시 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 또 그만큼 좋아지냐. 근데 그게 한 번 파도를 탔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더라도 그 코로나19가 정점에 있을 때만큼 치솟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솟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빠진 부분이 빠진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빠져서 콜마 BNH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노바렉스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3만 원을 깰 뻔했습니다. 3만 1,50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개월 선도 깨졌고 아무리 지금 이 산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이렇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위메이드나 NFT나 메타버스처럼 그런 어떤 날카로운 이슈가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란 게 그런 날카로운 이슈로 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묻어난 스타일이어서 너무 그 묻어난 스타일이 코로나19 때문에 반짝했던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식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묻어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될 때도 묻어나게 회복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바렉스는 이제 가장 특별한 게 개별인정형 원료가 제일 많아요. 이게 뭐냐면 고시형하고 개별인정형이 있는데 개별인정형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 개별인정형이 고시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삼 같은 거는 고시형이에요. 뭐냐면 시약처가 고시를 해놨어요. 홍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홍삼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100개 회사 등 200개 회사 등 300개 회사 등 만들 수가 있어요. 개별인정형 원료라는 건 정말 개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바렉스가 37건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루테인 지아잔틴이랑 아이클타인 같은 제품이 있는데 이게 6년이 지나면 개별인정형 원료를 따고 이거 특허랑 약간 비슷한 건데 특허는 20년 만료잖아요. 이거는 6년이 지나면 식약처가 그러니까 이제 고시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6년이 안 지났더라도 50건 이상이 생기며 50개 제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노바렉스가 락티움도 있고 루테인 지아잔틴도 있는데 이게 이름이 누구 걸로 팔리나요? 노바렉스 걸로 안 팔리고 CJ거나 앞에 다른 메이커로 팔려요. OEM, ODM이기 때문에 그럼 50개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40개 정도 그러니까 50개를 넘기면 안 되는 거를 그 회사들도 알고 있어요. OEM, ODM으로 메이커를 박아서 나가는 업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바렉스한테 빨리 줄 쓰려고 하겠죠. 개별인정형 원료가 37건이 있으니까 빨리 줄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OEM, ODM이 원래 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개별인정형 원료가 많은 을은 갑에 위치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50개를 넘기면 개별인정형 원료에서 고시형으로 바뀌어버리는데 50개를 막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어제 개발을 했다고 쳐봐요. 어제 개별인정형 원료를 시각처에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줄서에 있다고 오늘 줄서는 50명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시각처가 뭐 그 기간도 고려하겠지만 벌써 50개 다 줘버렸다고요? 이제 50개나 있으니까 일반적인 애 고시형으로 바꿔버린다고 쳐봐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개별인정형 원료의 메리트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0건을 안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 들려고 다 50등 안에 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락티움 만들고 싶으니까 노바렉스 앞에 줄 서 있는 거야. 50등 안에 들려고. 근데 뭐 그래서 한 40번 정도 40번 정도부터 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별인정형 원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 있어도 갑의 입장이 될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계속 개발하고 있죠. 체지방 감소 효능을 가진 올리브잎 추춤물 소재라든가 기억력 개선 효능을 가진 시스탄시아. 이런 걸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인정형이라고 하더라도 6년이 지나거나 물론 50건은 컨트롤하겠지만 50건이 넘어서면 고시형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고시형으로 바뀌어버리면 홍삼이나 유산균 같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년의 시간 동안 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6년의 시간에 또 미리 개발해놓던 것들은 단축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단축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6년이 단축돼서 고시형으로 바뀔 때 또 그때 준비했던 거를 또 내놔서 또 새로운 6년을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브라엑스는 계속 그걸 늦추지 않고 있다. 노브라엑스 같은 경우에는 37건의 개별인정형 원료로 우리나라에서 개별인정형 원료를 가장 많이 가진 건강기능식품 OEM-ODM 업체다. 이게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7건의 개별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있고 제품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건강기능 업체들이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주가가 침체했다. 이렇게 했는데 노브라엑스는 다른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게 가장 크고요. 코로나19로 너무 수혜를 받았다. 묻어난 스타일인데 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같이 그런 조용한 종목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1년에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묻어난 애를 묻어난 애를 그냥 띄워놓은 거 약간 끼를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흔들리게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묻어나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없는 듯 있는 듯 지낸 앤 데 걔를 그냥 춤판에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춤을 안 추던 앤 데 갑자기 몸을 들썩이니까 금방 이따 그냥 나 춤을 못 추니까 나 그냥 앉아있어 구경할래 박수칠래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영업 제한된 거 이것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노바렉스가 지금 신공장을 다 완공을 했잖아요. 준공식을 했는데 엄청 좋아요. 이 노바렉스 CEO분 회장님은 방송 출연에 되게 거부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오셔 가지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자료가. 그래서 그렇죠? 공장에서 인터뷰한 것도 엄청 많죠. 근데 그 보면은 이제 신공장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말 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공장이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인데 수율이 돼야죠. 수율이. 불량품이 적어야 되고 공장을 돌려봐야 되고 새로운 공장을 돌릴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물론 자동화율이 가장 최고의 자동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설비의 가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이제 풀캡하로 돌릴 수 있는 게 3분기 정도로 예상했는데 아까 실적을 보시다시피 3분기에 이제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4분기로 이전이 돼 버릴 때 2연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말에 주가는 주가는 이제 4분기의 어떤 그 실적이 이번 연도 다음 연도 1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미리 안 좋은 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미리 2분기부터 꺾였다. 7월달 8월달부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공장의 정상 가동이 지금 4분기로 지금 연기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침체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턴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게 넘으면 이게 캐파가 넘으면 이 파고를 넘으면 캐파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2천억 원 정도 생산 능력인데 지금 4천억 원이거든요. 두 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단지 지금 수유라고 어떤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어떤 처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두 배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생산 능력이 확보가 확보만 되면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수요 문제를 해결하면 본격적으로 생산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무기고 아까 전에 말한 개별 인정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의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입장에 있는 최종 브랜드 메이커들을 줄 세우게 할 수 있고 줄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제발 빨리 뽑아달라 빨리 뽑아달라 했는데 공장의 캐파가 모자랐는데 공장의 캐파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다. 수요일만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3분기 때 바닥을 친 게 4분기랑 올해 1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급작스러운 은봉 같은 경우에는 잡아도 되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성신 공장의 관건이네요. 4천억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지금 4가지 업체가 다 4대 업체를 다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호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업체는 폼쇼핑을 많이 하고 어떤 업체는 아메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그게 다 틀려요. 그리고 서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쪽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봐야 되고 다 틀린데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런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막 왔다가 위드 코로나19로 갔다가 다시 오미크론 변이가 생겼다가 또 풀렸다가 이 과정 속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흔들림이 심하고 적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시간을 계속 완전히 굉장히 넓힌다. 굉장히 넓힌다고 하면 이 건강기능식품이 옛날에 60대, 70대에서 20, 30대에 온 거는 확실한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파도를 그냥 무시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잔파도를 무시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잡아서 매수 수량을 늘릴 때 이럴 때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와서 어떤 시세의 훼손이 와서 지금 가격대가 예전에 볼 수 2020년 초반에 살 수 있었던 가격대로 왔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2020년도 3월 달에 못 사가지고 5만 원을 갔는데 바라보고만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3만 원대에 왔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서 노바렉스도 그렇고 뉴트리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20개월 선이 저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막히겠죠. 20개월 선이 그동안 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항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바로 뚫지는 못하고 두들기는 작업을 몇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기는 작업을 몇 번 할 때 천천히 살 수 있는 이 노바렉스든 성의든 이런 스타일은 위메이드나 무슨 펄업이스나 이런 게임 스타일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천천히 하나를 매일 건강기능식품을 먹듯이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가 손이 느리고 조금 난 차분하게 사고 싶은데 NFD 메타버스 가상화폐 솔직히 너무 두렵다. 이러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를 지금 이런 타이밍에 뭐 며칠에 걸쳐가지고 알약을 나눠 먹듯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바렉스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불안을 매수하면 뭐 승인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